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는 바로 바로 특별한 신발로 마크 깨기 빠밤 자 오늘은 특별한 신발을 신고 점프를 하면은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는 마크를 해볼 겁니다 특별한 신발을 만들려면은 닭의 깃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닭을 찾아야 돼요 왠지 닭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오케이 소 소고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주자 주거 가죽을 내놓거라 어 치킨 찾았다 그렇지 주거 아 깃털을 안주면 어떡해 깃털 그렇지 몇 개 오케이 두 개 자 바로 신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주고 자 깃털 하나 주역들을 하나 둘 셋 넷 해주면 빠르바로 스매싱 점프 자 이 신발은 가까이 있는 몹을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일단 신어 그렇지 자 신었습니다 자 한번 점프해보겠습니다 점프 와 와 아 저렇게 같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몹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첫번째 신발 봤고요 자 두번째 신발 바로 갑니다 깃털 하나 두고 스테이크를 하나 둘 해주면 빠르바로 힐링 점프 자 이건 점프를 할때마다 힐을 준다고 합니다 고 자 여기 위에서 낙하 빠사 자 피 달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점프 오 피 찬다 우와 오케이 개꿀이야 근데 아직 만들 신발이 많기 때문에 닭을 더 잡아야됩니다 오케이 닭 찾았다 주거 파 제발 크로챗 자 깃털 다 모았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신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가죽 신발 하나 만들어주고 깃털 하나 둘 해주면 빠르바로 스위치 점프 스위치 점프 자 스위치 점프를 들고 우클릭을 해주면 얍 이런식으로 점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멀 점프 스매싱 점프 양이 떠버리죠 양아 죽어라 은따 그렇지 이런식으로 계속 점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이제 다음 점프를 만들기 위해서 철을 찾으러 가봅시다 오케이 바로 철광석 찾았구요 그렇지 야하 쉬나다리 와 철광석 많아 자 이제 네번째 신발 갑니다 자 일단은 철곡격이 하나 만들어주고 가운데 하나 깃털 하나 둘 해주면 빠르배로 마이닝 점프 자 점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프 오우 하하하 후후 아 이런 talked 밑에 가 캐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잠깐 여기는 철광석 다 캐가지고 철셈 맞춘 다음에 마이닝 점프로 쭉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철 풀셈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 찾으러 가보자 가자 마이닝 점프 봐샤 오 금 나왔다 금 오케이 물속에서 다이아몬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데 다이아몬드 있을 확률이 좀 크거든요 오 다이아몬드 찾았다 그렇지 예하 신한다리 무려 두 개나 있어 다섯번째 신발 바로 갑니다 철곡갱이 철죽에 다이아몬드 석탄 금을 내주면 바로바로 트랜스뮤테이션 점프 가까이 있는 플러그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하지 점프 와 뭐야 한 번 더 점프 한 번 더 점프 자 그래 마지막 점프 그렇지 예 이런식으로 4번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네요 오케이 일단 이정도만 캐고 너무 많은데 다이아 너무 풍족해 자 빠르게 다이아 풀셋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주면은 그렇지 다이아 풀셋 완성 자 그럼 피글리너 거래를 해야 되니까 금으로 바꿔주고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이 4세트하고도 18개가 남네요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지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가자 요새 근처에 썼으면 좋겠다 제발 전혀 요새가 날 것 같지 않은 위치 요새를 찾아야 되는데 저거 뭐야 요새다 그렇지 요새 찾았다 오케이 요새 도착 어 블레이즈 너무 많은데 괜찮아 힐링점프 있어 힐링점프 점프 계속하면서 잡아주면 돼 으이이이이이이 잠깐 털 일단 도망쳐 꺼져 스크랩턴 어 너무 빡센데 잠깐만 피글리너와 거래부터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피글리너한테서 화염자원 포션 뜯어야돼 아 이거 바스티온이다 바스티온을 찾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 여기 피글린도 많다 오케이 오케이 애들 안녕 그렇지 화염자원 포션 바로 떴구요 오케이 아 끝났다 자 거래 끝났습니다 진주 26개 화염자원 포션 4개 아주 아름답게 거래가 끝났습니다 어 얘들아 수고했어 뜨끈하게 목욕해라 어 수고했어 아이고 뜨끈해 아이고 너무 뜨끈해서 승천해버렸네 하하하하 자 이제 블레이즈 잡으러 가야죠 여러분들 자 요새 다시 도착했구요 블레이즈 잡으러 가기 전에 여섯번째 신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깃털 하나 엔더지즈 하나 둘 해주면 바로바로 텔레포테이션 점프 얍 자 이 상태에서 점프해주면은 쭉 그렇지 순간이동 하하하하 자 이런식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블레이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포션 빨아 죽어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가자 너 이제 화염 저항이야 블레이즈들아 죽어 좌식아 그렇지 막딩이 죽여졌습니다 바로 일곱번째 갑니다 오케이 라이터 하나 기털 하나 브레즈 가루 하나 주면은 바로바로 플레임 점프 얍! 아 근데 능력을 안 봤다 몰라 그냥 점프 아 우와 아 이렇게 불을 발사하네 그리고 화염 저 5가 붙습니다 무한으로 말이죠 애초에 포션이 필요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일단 여기 위더 스크레터 겁나 받으니까 스매싱 점프로 바꿔가지고 점프샷 가자 위더 스크레터 그렇지 깔끔하게 죽었어 얘들 레전드 오케이 스폰을 일단 찾았다 죽어라 후후 추워 차 빠사 그렇지 아홉 개 됐다 오케이 다 모았습니다 가자 자 이제 여기다 지옥문 만들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됐어 빠 그렇지 오케이 지옥 졸업이다 지옥 졸업했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엔더 유적지 찾으러 가기 전에 크리퍼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크리퍼한테서 화약을 얻어야 돼요 죽어 아 화약 안줬어 얏 죽지마 그렇지 아 화약 왜 이렇게 안줘 오케이 엔더 유적지부터 찾자 엔더에는 8개만 만들어주고 바로 고우 여기니 어 여기다 오케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닝 점프로 바꿔주고 가자 점프 후후 야하 후아 어 나왔다 그렇지 오케이 오 지나칠 뻔했네 자 이제 여기서 크리퍼를 잡아야 됩니다 아 이거 또 유적지 생긴 게 유적지 생긴 게 좀 거지 같은데 일단 포타리부터 찾아야 되네 이거 쓰읍 어 존 포레 소리 존 포레 소리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용암 소리랑 존 포레 소리 들리거든요 어디서 어어 요감 떨어진다 잠깐만 여기 위에인가 본데 찾은거 같아요 여러분들 여긴가요 오 찾았다 그렇지 와하하하하 호호 여기 맞았네 요감소리 점플레 소리 오케이 딱 하나 꽂혀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크리퍼만 찾으면 되는데 크리퍼 찾았다 와 크리퍼 겁나 많나 잠깐만 여기서 화약 얻는다 화약 주세요 나왔다 오케이 딱 두개 나왔다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깃털 하나 화약 하나 둘 해주면 바로바로 익스플로시브 점프 자 이제 점프해주면은 뻥 그렇지 아 깜짝이야 뭐야 존벌레 겁나 많아 야 그만 나와 자식들은 깜짝 놀랐네 아 또 있어 잠깐만 미친 존벌레들이 아무튼 이런식으로 점프할 때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항 5가 걸립니다 자 이제 드래곤이 잡으러 갑시다 고 쇼 자 이제 드래곤 잡기 전에 마지막 신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드래곤의 숨결이 필요해요 드래곤아 빨리 너의 숨결을 뱉어줘 오케이 뱉었다 튀어 오케이 나왔구요 잠깐 화염자원 포션 먹고 남은 유리병에다가 숨결을 담아줍니다 그렇지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마지막 신발 갑니다 자 드래곤의 숨결과 엔더의 눈 하나 둘 두면은 바로바로 드래곤 점프 얍 오 뭐야 이거 먹으니까 드래곤 슬레이어라는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와 이거 뭐야 엔더 드래곤 머리가 달려있네요 아 뭐야 뭐야 아 눈 마주쳤어 젠장아 죽어 아 뭐야 엔더맨 다 먹히잖아요 그리고 뭐야 아 스트레스 파이브가 붙네 그리고 자 좋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 발사 아 뭐야 나 왜 죽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들 다시 먹어라 이게 뭐야 자 다시 먹었구요 죽어라 드래곤은 아이제 드래곤한테 맞나 어 그렇지 다시 올라갔어 절대 못 내려지라 키웨 dumbbell 자 지금인다 발사 부어 그렇지 마지막 샤앗 부어 왜 안 죽어". 어 죽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특별한 신발을 신고 점프를 해가지고 마크를 깨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마크 컨디션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이만 선생님은 안녕! 뿅!